자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약속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성품 예수 성품 예수 생명 성령축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절 다시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사절해 주셨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주님이 오셨고 주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성탄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1장 5절은 힘써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덕의 지식을 그랬지요 그러면 믿음의 덕을 공급하란 말은 선한 것을 공급하라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라 찬양을 공급해요 내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영생 주셨다면 난 입증을 해야 돼요 내 확인이 감사와 찬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할수록 좋은 성품 좋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분들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고귀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했던 거니까 그러지 말고 찬양은 정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다 정말 고귀한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확증하는 찬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만 아니고 이게 가정에 가서 여러분 집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부른다는 엄청난 겁니다 쉬워요 마귀가 싫어해서 잘 안되지 정신을 바닥 차리고 습관이 돼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일단 찬양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믿음 생활의 영혼의 축복이 된다 믿음의 덕을 세워라 믿음의 기초는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영생 그렇죠? 그 위에 찬양을 더하라 그 다음에는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죠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 더하라는 말씀은 연극, 무용, PPT 있죠 거기 보면은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보시죠 그 다음에 공연하는 것이 나올 텐데 그 앞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봐 그 다음에 넘겨봐 그 다음에 넘겨봐 연극이 안 들었구나 연극이 안 들어서 나왔어요 고대 세계에도 여기 와서 연극을 하면은 문화생활은 다 했어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또는 이 겹조록 본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연극을 올리거나 합창단을 올릴 때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후원을 막 백만원, 오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많이 모아지면 여기 이제 사람이 50명, 100명 올라와서 큰 공연이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지 그런데 후원이 적어 후원을 몇 명 안에 그러면 10명, 20명 나와서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하라 그 말은 우리가 찬양을 자꾸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자꾸 하면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성품이 내가 왜 왜 이럴까 첫째는 예수를 내 구원과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고 영생 받은 후에 아까 말했죠 찬양을 더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하면 더 풍성해져요 말씀을 더해 말씀을 더 많이 봐요 우리 가정에서 참 말씀 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해부터는 200을 해서 구약 50개, 신약 50개 액기스만 그래가지고 하루에 3장씩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100일간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아주 유치원생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경건한 습관 아주 좋은 가정이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매일 성경이 돕니다 한 장씩 또 받고 나눠보고 그래서 말씀을 공급을 더하고 더하면 풍성해진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덕을 더했는데 그 다음에는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옵니다 절제란 것은 뭡니까 잘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왔죠 뜯어보면 저렇게 됐어요 차가 빠를수록 좋을수록 저게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더하고 찬양을 더하고 미생을 잘하지만 또 안 할 것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제생활 돈도 절제했어야 되고 건강도 절제해야 되고 이성도 절제해야 되고 음식이나 말도 절제해야죠 반드시 좋은 성품은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담은 그 좋은 걸 받았는데 순종이었고 절제 못했지요 그게 나곤 상실한 겁니다 오늘 믿음의 덕을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인내를 거려요 인내는요 저절로 보배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열면을 했지요 노할 건 노하고 안 하는 게 있어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세마 가정 한번 볼까요 아까 가정예배 드린 건 나왔는데 제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특별히 돈도 들지 않아요 집에서는 밤나 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구심점을 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공동생활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뭘 절제해야 되나 핸드폰을 좀 절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분들 간증 보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밤 9시면 우리 가정은 다 모인다 말씀 받은 것 나누기도 하고 함께 찬양까지 하면 훨씬 좋아요 그렇게 쉽게는 안 돼요 하여간에 10시에 모여서 경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은 방향 갖고 간다 그럼 어떻게 거실에다 충전을 시켜 그건 어른도 그래야 돼 다 같이 우리 집 룰이다 잠잘 때는 주님 품에서 자야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문제가 오니까 쉽지는 않아요 더 익숙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아요 그런 점은 절제도 필요하고 그런 걸 견디는 인내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내에 대해서요 베드로우스 5장 10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부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죠 영원한 영광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고 구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경곡케 되는 길이에요 엄청 귀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을 때 낙심 말고 하나님께 보험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 더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오늘 공연한이라고 참 추운 뒤에 애를 썼고 저희들보다 더 배우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쭉 자라가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꼬가요 방해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때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네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돼요 믿음이 보배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서 거기다 덕을 다하고 지식을 다해 찬양을 다하고 찬양을 다하고 찬양을 다하고 말씀을 다하고 말씀을 다하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신성한 성품 성령 충만 천국의 사람이 더 되어가는 겁니다 안 할 거 있죠 무절제한 거 방탕한 거 그렇죠 조금 어려우면 못 참고 주저앉고 아니야 심호흡을 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인내와 절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1장 7절 경건이 있어요 경건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이 나오죠 경건이 뭘까 주님을 담는 삶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만나야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개인예배 교회에서 되는 공예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기쁘다 굳이 오셨네 그런데 그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오신 곳 영생까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탄은 기쁜 성탄 그러고 선물이나 주고 파티나고 뭐 먹는 것으로 꺼낸단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예배할수록 자꾸 바라볼수록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신성한 성품 성령 충만 천국 사람이 더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예배를 귀히 여기요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개인 예배 개인이 말썽 갖고 하는 거예요 혼자 혹시 여기 은퇴하신 분들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나 할 일이 없기는 세상은 그래 우리는 천국 갈 길이 환한 겁니다 그 나라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이제 할 일은 하나님 공부 하나님도 알고 왜 처음 커서 영원히 살 거니까 절대 할 것 없네 뭐 심심하네 이런 생각 이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은퇴 딱 했는데 광주 어떤 분이대요 은퇴하고는 하여간에 성경을 엄청 읽어요 재미가 있대요 자기가 그거 부럽더라고 성경이 재밌다면 그거 부러운 영혼이 본격적으로 그것만 해요 어떤 사람은 썩 절대 할 것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이 분명히 환하고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스일수록 주님 닮아가고 경건하다니까요 형제우의 사랑 공동체 함께 살려면 봉사와 성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도 뭔가 새해에는 우리 집에 같이 살려면 네가 할 일이 있어야 돼 청소를 하든 배수청소 하든 쓰레기를 볼 뭔가 가정을 기울여야지 그럼 어디 공동체가 됩니까 애들이 커서 가정 이룰 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뭘 맡겨야 돼요 공동체 형제우의 공동체 사랑 최고지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게 밝은 집이고 잘 사는 집이다 돈이 좀 적어도 사랑하고 산다면 최고의 집이고 행복한 집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은 이런 것을 공급해서 흡족하게 했어요 그러면 좋은 성품 됩니다 성령 충만이 됩니다 문제는 왜 안됩니까 게을러서 후원을 안 해 그런 일을 안 해 딴 일에 바빠 그래서 믿음 생활이든 찬양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사랑이든 이런 걸 안 하니까 예배를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괜히 화가 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불안하다면 그건 열매 없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여러분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야 왜 안되냐 앞을 못 봐 천국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약속 공급하고 공급하고 후원하고 힘쓰고 더하면 더할수록 풍성한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힘써라 힘은 안 쓰고 엉뚱한 데 힘쓰고 괜히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기다가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예배를 자꾸 공급하십시오 행복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성한 성품 천국 성품이죠 아까 계단 같은 것 첫 번째 그림 7가지 나올 거예요 인물보다 돈보다 진짜 보배는 성품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 그럼 행복한 겁니다 옆에 사람도 행복해요 오늘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가 튼튼해 기초는 예수님 구원 영생이에요 벽을 덕으로 잘 세우고 지붕은 절제로 보호를 하고 인내로 견고한 집을 짓고 형제우의 사랑은 신뢰장식이 아름답게 되는 것 좋은 집이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리스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요 천국에 가면 최고의 환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떠나도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고 합당한 사람이다 환영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맨 딴짓거리만 하고 이런 신앙에 이런 등한시하고 받은 믿음은 소홀히 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턱걸에서 겨우 갈까 이러고 사신다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엄청난 것 다시 말합니다 예수 성탄은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탄이었다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그리고 선물 좀 주고 못 먹고 끝에선 안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생명 후에 믿음 후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그렇죠 경건을 세우고 형제외를 세우고 여러분 흡족하게 공급하시고 풍성한 삶 천국에서 환영받는 천국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두둠 모으십시오 두둠 모으십시오 2022년 12월 25일 성탄을 추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오늘 말씀 받고 신성한 성품 천국에 환영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가진 자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오심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 후에 하나님 찬양을 공급하고 말씀이 공급되고 예배가 더하고 하나님 사랑이 더하고 그리고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주님 닮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심을 추가하며 애물들이며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늘의 은혜 생명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더하라 힘쓰라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찬양 있고 말씀 있고 기도 있고 예배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미 오늘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저들의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 나이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아멘 예 nous 우리 아멘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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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허느 하늘아 아멘 하늘아 아멘 하늘아 하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